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정신이 어질어질 사람이 멍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서연들 가져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5년 전에 일본에서 알바를 하다가 추방을 당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참고로 이거는 지식인에 올라온 겁니다. 원지 일본 추방 후 5년 재입국에 관하여 과거에 일본에서 추방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때 미지쇼바에서 알바를 하다가 걸렸고요. 미지쇼바가 뭔가 했더니 우리말로 하면 물 파는 곳, 술집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술집이죠. 그런데 바로 경찰한테 잡혀가서 무슨 유치장인가? 아무튼 그런 곳에 들어가 이틀 정도 갇혀있다가 추방을 당했고 바로 그 길로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따로 재판이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한국이나 일본 둘 다요. 여하튼 이게 정확히 5년 됐는데 문제는 제가 두 달 뒤에 결혼이 예정돼 있고 하필이면 남편이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해서요. 저는 당연히 가기 싫었지만 저희 남편이 이걸 너무 원하고 무엇보다 제가 거기를 안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어요. 일단은 알았다.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러긴 했는데 예비신랑은 그냥 그거 자체가 오케이고 다 된 줄 알면서 혼자 신나게 준비를 해요. 그것도 배낭여행을 말이죠. 아니 사실 뭐 뭐 호화여행이든 배낭여행이든 뭐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걱정인 게 제가 듣기로 이런 경우 즉 저처럼 추방을 당한 경우는 다시 재입고 갈 때 거부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진짜 사람 미치겠는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사실 그동안 일본으로 여행가자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 제안은 이런저런 핑계로 어찌어찌 다 피해왔지만 이번은 이게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러니 뭐라도 좀 아시는 분들 저한테 제발 도움 좀 주세요. 만약에 이게 정 안 되면 그나마 거부를 당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핑계라도 좋으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있어요. 댓글 1번 일본에서 알바를 하다 걸렸고 바로 추방당했다. 100% 성매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일본에서 그걸 하다 걸렸고 그런 과거를 숨기며 우리나라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 그래. 이 정도면 뭐 없는 날도 덜덜덜 떨리겠다. 그래. 근데 하필이면 또 일본으로 여행을 가냐. 참 사람 인생 모를 일이다. 뜨뜨끌. 이거 남자가 뭔가를 느끼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설마 이러면서 떠본 건데 옳지. 그래 제대로 미끼를 물었네. 끌 끌 끌 끌. 2번.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추방을 해야 된다봐요. 나라망신 여자 망신 오진다 진짜. 아우 씨 테잇. 3번. 근데 정말 무섭네. 이런 여자가 일반인으로 포장해서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게 정말 개소름이다.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폭력 전과가 있는 남친. 남친은 저랑 고등학교 때 이미 절친이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로도 수년 동안 쭉 잘 지내다가 2년 전부터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꽤 고생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포함해 모든 여사친부터 끊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 연락처만큼은 외우고 있었다며 그 여자랑 정리를 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술도 마시고 그동안 있었던 연애사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이게 듣다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같은 여자지만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집착형 애정결핍이 있고 또 남친은 사실 회피형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는 안 맞는 두 사람인데 그 여자가 제 남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친한테 그지같은 가스라이팅부터 애정을 고걸하고 그러다 그걸 안 들어주면 난리치다가 싸대기를 때렸다고 해요. 여하튼 한동안 쭉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남친이 저한테 고백을 했고 저도 마음이 생겨서 결국 이렇게 사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아니 도대체 내 연락처를 어떻게 한 거야?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전화로.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그 인간이 어떤 그지같은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랑 만날 때 여자 문제가 오지게 많았고 맨날 나를 무시했어. 사람도 아니었다고. 물론 내가 때린 것도 맞아. 맞지만 그거 진짜 너무 그지같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어디 한 대라도 때리면 보복으로 나 하루 종일 차 맞았다. 얘가 제 연락처를 알아낸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또 네가 먼저 폭행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더니 아니 그럼 너는 지가 한 대 맞았다고 그거 열받는다고 3시간 동안 때리는 걸 이해하겠다 이거냐? 내가 신고해가지고 폭력 전과에 있는 거는 알고 있어? 어? 그 얘기 하더냐고. 나는 그래도 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해준 건데 그래 알았다. 니들 백년해로 해라. 이러고는 툭 끊어버립니다. 뭐? 나를 위해서 억지로 연락을 했다고? 글쎄요. 저는요. 이 여자가 저를 질투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 남친 뺏겼다 이거죠. 왜? 제가요. 저희 남친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세상 착한 순둥인데 어쩌다 이렇게 여자하고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그지같은 일을 겪었을까? 이런 불쌍한 생각밖에 안 된다고요. 게다가 얘 말하는 게요. 지는 말로는 걱정이라고 하는데 절대 걱정하는 투가 아니라 시비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질투라고 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남친한테 폭력 전과가 남아있다 이거거든요. 아 이거는 좀 그래.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근데 또 그렇게 하기엔 제가 남친을 너무 사랑하게 됐고 특히 최근엔 결혼 계획까지 세우고 있거든요. 아우 너무 고민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긴 이게 또 너무 애매한 사연이고 아니 애초에 제 친구들 이런 이야기 해줘도 안 믿을 거예요. 왜? 내 남친 너무 착하거든요. 뒤에 또 있어요. 댓글 1번 네 괜찮아요. 몇 대 처음 맞으면 정신 번쩍 들 겁니다.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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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뭐 3시간 완전 미친 개 싸이코구만 그 전 여친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죽었는데 저승에서 연락해 준 거 아니냐고 3번 아 그러니까 순딩이란 말이 여친을 3시간 동안 패는 걸 뜻하는 건가? 어이구 나만 몰랐네. 그래요. 그 순딩이랑 잘 사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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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이제 곧 결혼할 예비 남편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저희 예비 남편이 어린 시절 뭐 잠시지만 그 어두운 세계에서 몸을 담고 있다가 하루는 그런 다른 조직들과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요. 뭐 별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까 징역 2년 반을 살게 됐어요. 즉 전과 기록이 남아있다 이건데 사실 저는 이 남자 전과 기록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후에 깨끗하게 과거를 청산 개과천선을 했고 또 제가 실제로 봐도 그래 본인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게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남자랑 평생을 함께 할 생각인 건데 자꾸만 그 기록이 마음에 걸려서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아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걸려요. 저희 부모님이 사실 저희 예랑이를 정말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망설여져요. 이거 어떡하죠? 반드시 꼭 가족들한테 알려야 되는 겁니까? 근데 또 부모님한테 이거 알려본다 한들 괜히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또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긴 하고 하지만 또 속이는 게 그래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좋은 부탁드려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냥 전과도 아니고 징역 2년 반이면 검찰 구형에서 5, 6년 아니 최소 4년 이상의 구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상대방한테 어떤 폭력으로 상해를 입힌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병신 만들었다 이거예요. 연장 써가지고 아무리 그 과거를 청산했다 해도 그래 과거에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또 안 그런다는 법이 있을까요? 누가 보장해줄 건데 근데 뭐 어차피 내가 이런 말 많이 해봤자 우리 애랑이 지금은 정말 착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요. 이러겠죠? 알겠어요. 2번 전과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지팔 지권 지리이네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다만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혹여나 혹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 어떤 뭐랄까 마음에 짐을 주는 거 아닐까 그게 염려돼가지고 이러는 거라고요. 2번 그래? 네 마음 잘 알겠으니까 그냥 살아요 아줌마 애써 머리 달린 척 하지 말라고 3번 오 미친 이런 쉣 대댓글 보니까 이 쓴이는 찐이구만 그래 그래 사람패는 깡패랑 남비세는 환상의 조합이지 3번 아니 처가 부모한테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무슨 개과천선을 했다는 거야 개과천선은 본인의 과거를 다 까발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 그게 개과천선이에요 4번 가끔 이런 걸 올라오면 에이 미친 주작이지 했는데 저번에 어떤 교도소 글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충격 오지게 봤고 그 뒤로는 이런 거 주작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와 거기 진짜 대단하더라 5번 님아 아니 그거 폭행 전과 정말 확실해요? 사람 하나 아장난 거 아니냐고 그거 바닥에 보면 쫙 깔려 있을 텐데 뭐뭐뭐뭐가 있는지 왜? 눈이 흐려가지고 잘 안보였나? 6번 아니 근데 전과 기록을 떠나서 조폭이었던 사람 만나는 거 그것도 결혼을 하겠다? 이거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제 지인 중에 과거 조폭으로 살다가 10년 전에 청산하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 하나 있는데요 그래요 평소엔 평범하게 잘 지내 근데 간혹 말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아우 역시 걸레는 빨아도 걸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순간들이 나와요 참고로 그 사람은요 심각하게 연류가 됐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심부름 수금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래요 근데 네 예비 남편은 전과가 있고 심지어 징역 2년 반이잖아 이정도면 칼부림 정도는 했다는 거 아닌가요? 됐을 거예요 진사랑 몰라요 진사랑 그냥 내 뜻이다 칼맞고 죽든 말든 끌 끌 끌 끌 제가 법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관대하죠 가해자한테 실형을 2년 반을 받았다는 거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진짜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최소 특수 폭행 연장은 들었다는 걸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원래 그러잖아요 원래 처먹기 전까지 모른다고 기도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